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29화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결제 대기업 페이팔이 암호화폐 트레이딩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 3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팔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결제 서비스에 지원한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은 연간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페이팔은 내년부터 전 세계 2,600만 개 상점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쇼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업계 전문가들이 강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의 로퍼 맨더슨 킬의 파트너 스티븐 펠리는 나는 페이팔을 좋아하지 않지만 3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들만 비트코인을 이용한다는 주장은 끝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재미미의 공동 창업자 달러 윙클보스는 페이팔은 주류와 암호화폐를 잇는 중요한 다리로서 전통적 금융의 중대한 변화를 실현시킬 일종의 인프라가 되며 조만간 그 경계가 무너질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 그라치는 페이팔 소식은 올해 암호화폐 최대의 뉴스로 모든 은행들은 암호화폐 서비스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는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이용자들에게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페이팔에서 밝힌 바로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의 잔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페이팔 계좌 내에서만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으며 페이팔 외에 다른 계좌로 이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갈링하우스 대표는 트위터에 이모 전진, 일보 후퇴, 결제 서비스 선도 기업의 전진에 큰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기본 원칙과 강점을 포기한 점에서 실망을 느낀다. 페이팔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닥터 둠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며 비트코인 비판론자인 누리엘 유빈이 미국 뉴욕대 교수 역시 페이팔에 암호화폐 채택이 이용자를 암호화폐 도박으로 이끌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페이팔 뉴스로 혜택을 본 기업도 휘청인 기업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최대 수혜자인 찰리리 라이트코인 창시자는 페이팔 공식 트위터를 여러 차례 리트윗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이트코인은 페이팔 결제 지원 소식의 10%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나스닥 상장기업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페이팔발 비트코인 랠리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CEO는 비트코인 투자는 오늘날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우리는 100년간 암호화폐를 보유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완벽히 이해하면 항상 투자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토큰들은 항소장에서도 덜 오르거나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크립토닷컴이 대표적인데요. 페이팔 소식에 22일 코인 가격이 약 5% 하락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은행 간의 환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ERC20 기반의 토큰의 결제, 송금 환전을 지원합니다. 비자카드를 수용하는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이자 비자카드 플랫폼인 스와이프는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으며 영국 기반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YX 역시 암호화폐 계좌와 연결된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직불 카드 출시라는 호재에도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